그리고 초반에 저 회전 연역대에서 처음 가속하려고 할 때 어떻게 토크를 굉장히 높게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장치를 달면. 대신에 이런 기계적인 장치, 부수적인 장치를 달면서 엔진의 무게는 어떻게 될까? 더 무거워지겠죠. 엔진의 무게가 무거워져서 손실 나는 건 한 10에서 15%. 그러면 실에 비해서 득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디젤 엔진에서는 전부 다 과급 장치를 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급 장치에 해당되는 내용의 터빈과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펌프에서 공기가 빨려 들어갈 때 공기 온도를 내려주기 위한 인터쿨러가 같이 세트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과급해서 똑같은 크기의 엔진에서 더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초반에 토크를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과급 장치를 쓰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조속이에요. 조속. 엔진을 조속으로 운행하고 있으면 여기 회전수가 낮아요. 회전수가 낮다 보면 배출가스가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느린 상태에서 운전자가 갑자기 급가속을 했단 말이야. 급가속을 하자 보면 얘가 가속되는데 안 그래도 시간 걸리는데 시간 걸려가지고 어떻게 배출가스를 내보내서 이 이후에 갑자기 어떻게 터빈이 돌아가서 펌프 힘 받아가지고 확 돌 때 출력이 뒤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속으로 주행한다가 갑자기 가속하려고 밟았는데 한 템포 쉬었다가 확 올라와요. 이거를 이제 터보렉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지연을 최대한 없애고자 어떻게 하느냐. 공기 지나다니는 라인에다가 가이드를 세워가지고 바람이 지나가는 양이 작을 때는요. 바람이 지나가는 양이 작을 때는요. 가이드를 좁혀가지고 최대한 작은 공기로 좀 세게 터빈을 돌릴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배출가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저항 없이 바깥도 나가면 안 돼. 최대한 이걸 좁혀가지고 어떻게 작은 공기지만 최대한 강한 힘으로 프로펠러를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출가스 양이 원활하게 나올 때는 어떻게 가이드를 이렇게 넓게 만들어가지고 저항 없이 그게 숙축 빠지게끔 만드는 거지.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Valiable Geometric Turbo Chars라고 해서 뭐라고? VG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VGT 장치를 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조속에서 고속으로 올라가는 순간. 과급기가 이렇게 한 대포 씌웠다가 지연되면서 작동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뭐 이 차가 디젤차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제일 뒤에 트렁크 쪽에 VGT 마크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디젤차들은 뭐 뒤에 VGT가 붙어있어요. VGT가 붙어있는 이유는 뭐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배출가스 나가는 양을 제어해주는 장치가 거의 다 붙어있다는 얘기지. 즉 뭐 과급 장치가 다 붙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과급 장치가 없었을 때는 그냥 VGT.